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의 예쁜 제라름에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참새가 그냥 못 지나간다고 또 들렸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이 입구 쪽에 공사하시더니 이렇게 또 온상을 온실을 또 이렇게 확장했네요 꽃이 뭐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졌습니다 요게 아이비제라 아이비 와 얘도 이쁘네 송겨울이다 송겨울 저쪽에 있는 애들은 모조구요 이제 요기 요기 있는 애들이 이제 새끼들 몇몇 새끼들 삽목둥이들 저 보세요 아우 하래 하래 요렇게 예 예 보세요 꽃잎이 입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블랙 블랙 블랙키입니다 블랙키 스테블스 블랙키 만원이네요 만원 네 얘는 또 입장이 이렇습니다 선강색 센셋 15,000원입니다 스윗제스 15,000원 얘는 꽃대가 하나 나왔습니다 얘는 꽃대가 하나 나왔습니다 얘는 몸값이 좀 있네요 셀크라군 25,000원입니다 얘 예쁘게 예쁘데 농혜피데 애가 90,000원 들스제 15,000원 햇볕을 많이 봐야합니다 빌드 벨을 넣어줍니다. 12,000원이네요. 이 아이 보컨스 킬링 15,000원 뭐 이렇습니다. 이 꽃대 올라왔네요. 얘는 바바라 하인즈 20,000원이네요. 브룩사이드 폴카입니다. 15,000원이네요. 가격대는 만원서부터 25,000원까지 있습니다. 볼드 앤 20,000원 꽃이 이렇네요. 핑크 브로케이드 15,000원이네요. 이렇습니다. 저쪽에 있는 아이들을 이 새끼들입니다. 미셀 에스트라고 20,000원이네요. 메멘토 20,000원이네요. 빌드 부케 부케 부케입니다. 부케 15,000원이네요. 노즈 오브 암스테르단 15,000원이네요. 15,000원이네요. 4칸 한나 15,000원이네요. 이렇습니다. 이렇게 가격대가 만원서부터 25,000원대 이렇습니다. 도브 포인트는 만원이네요. 뭐 품종이 품종이 뭐 한 350여가지 되는 것 같아요. 나탈이라고 15,000원이네요. 네네스트 15,000원이네요. 요렇게 골든 애니버서리 미니버서리 얘는 꽃이 이르네요. 투톤으로 요렇게 이렇습니다 이런 애들은 몇몇 다 판매하는 애들이에요 하이트킹 15,000원이네요 20,000원이네요 총채도 유명하죠 총채 15,000원이네요 총채 큽니다 요렇게 입 이쁘죠 얘는 얜 25,000원이네요 입장만 봐도 이쁘죠 틴토 마라 빛가열 15,000원입니다 노즈메카 스플래시 만원이네요 얘가 만원이라는 거죠 얘가 네 아 이쁩니다 아 이쁘다 얘는 아이비 아이비죠? 아니요 조날계열이요 조날계열 아 조나 조날 조날 조날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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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날계입니다 노즈메가 스플래시 만원입니다 웨스트사이드 15,000원입니다 웨스트사이드 15,000원입니다 또 얘죠 모체 얘는 이제 모체고 얘는 이제 새끼 알라니 알라니즈 알렉시스 15,000원입니다 이름이 길죠 올레이즈 15,000원입니다 얜 가봐요 요렇습니다 만원에서 25,000원 사이 요 아이들 이쁘네요 색상은 뭐 이쁘네요 이쁘네요 이쁘게 도착 이쁘게 이쁘게 예고 아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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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봤습니다 저 안에도 있어요 지금 공사한대 입구에 저번에 공사한대 이렇게 있고 저 안에도 저번에 본 것 같이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모종들 봤습니다 우와 얘도 이쁘네요 요렇게 봤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